5 5 번에도 봅니다. 정대사 받아줘. 자 외발 연기훈 선수 정대사의 연기훈 철도구가 최강품입니다. 그리고 연기훈의 외발이 또 터졌습니다. 와 정대사 선수가 역시 슈타이빙과 어시슈타이빙이 독시에 나오는 경우가 맞거든요. 그렇습니다. 더 확실한 연기훈 선수에게 줬고 연기훈의 외발. 올 시즌 8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. 승무웡성부터 프렌드 트리컬러를 향해서 지휘자 같은 역할을 또 해줬어요. 그렇습니다. 빅버트가 터져나갈 것 같은 엄청난 함성 또 공을 뺏기고 맙니다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반면 전대사의 매우 자유로운 상황입니다. 전대사의 올 시즌 첫 골을 터트립니다. 이렇게 되면 글쎄요. 오늘의 경기 MVP 되고 전대사 선수가 가장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. 전대사가 결국은 골까지 터트립니다. 두 어시스트를 이미 해봤는데 경기의 한 골까지 지금 그리고 이 골은 말씀드렸던 대로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제는 현실적으로 두 팀단의 복수가 굉장히 상당히 크게 벌어졌습니다. 수비는 공간을 좁히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대신 공격할 때부터는 어떤결에 있을까요. 전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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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원 삼성 올 시즌 개막전에 포항을 만나서 패바를 했습니다만 그 뒤로 계속해서 승리 그리고 또 무승부 부패의 꿈을 이어가고 오늘 또 슈퍼매치 이 큰 경기에서 대승을 응원했습니다